해피니 디자인한 게 아니라 내 거 훔친 거예요 하다름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이 사람 디자인 베낀 거야?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일 그만두고 너하고만 이러고 있을까? 여보 나 당신 믿고 싶어 강웅이 당신 정체가 뭐야 하다름 씨 일어나시오 별간이 인턴 하나 손봐주겠다는데 그렇게 아니고? 그게 아니라 하다름을 위해서 한 거 같은데 아니야? 엄마 영광이랑 네 사이 알고 충격받아 쓰러지셨어 엄마 정말 말 못 하는 거야? 어떡해 엄마